자, 그래서 제빈이 2에 10, 아, 20이죠. 20, 20. 준비됐나요? 넵. 잠시만요. 넵. An animal place is beginning. 제대로 들은 건 이것밖에 없는데. 다시 해볼까요? 네. An animal place is beginning. 어, 플레이스. An animal place is beginning. 오. 이건 잘못 들었네. An animal? 뭘? 오케이. 그래서 beginning에 대한 얘기. beginning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 시작하는, 중인, 시작하는 것. 시작, 중인하고 시작, 하기. 시작하기하고 시작하는 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네. 네. 왜 그렇죠? 뭐랑 뭐요? 시작하는 것하고 시작하기는 똑같은 뜻이죠. 그쵸? 아니요. 아니요. 다른 뜻이에요? 왜 다른 뜻이에요? 시작하기는 시작하기는 시작하는 것은 시작을 하는 것이고 시작하기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다는 거지? 어차피 시작하기는요. 어떤 시고요. 시작하는 것은 이름시라서 달라요. 시작하기가 어떤 시고 시작하는 것은 이름시다. 네. 시작하기가 왜 어떤 시예요? 네. 어떤 시죠? 시작하기는 어떤 시다. 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 무엇을 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엇이나 후워드이죠. 무엇이 아니라 시작하기는 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시작하기는 어떤 시죠? 시작하기는 왜 어떤 시죠? 시작하기요? 어떤 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어떤 시입니까? 어떤 시작하기 어떤 시작하기 어떤 시작하는 중인 시작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예요? 어떤 시 이건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왜요? 시작하기가 무엇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무엇 시작하기는 힘들다 무엇이 힘들다고요? 시작하기 힘들대요 시작하는 것은 힘들대요 이거 그래서 둘이 똑같은 뜻이잖아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 애니멀이요 언 애니멀 레이스요 레이스요? 뭐가 시작되니가 무슨 아 아 아 뭐가 시작됐네 그래서 6가지 질문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뭐가 시작됐네 어떤게 시작되니 How 어떤 것이 시작되고 있니가 하우입니까? 어떤 하우의 뜻은 몇가지? 두가지 뭐하고 뭐? 어떤 어떻게 어떤하고 어떻게 어떻게 어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떤이 시작하는 중이니 뜻이에요 How is beginning? 어떻게 시작되니 그 어? 뭐가 어떤게 동굴경주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가 시작되는 중이니까? 그럼 뭐가 어떤 것이 시작되고 있니?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영어로 하우 아니에요? 어? 하우가 어떤 것이라고? 하우는 어떤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것? 어떤 것이 영어로 뭐예요? 제가 배웠어요? 배웠어요. 너 어떤 것을 좋아하니?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너 어떤 거 좋아해? 너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네요? 그럼 어떤 것이 영어로 뭘까요? 과? 당연히 왓이죠. 과.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왓? 그래서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니? 어떤 것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니? 영어로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is beginning? What is beginning? How is beginning? 그렇습니까? What is beginning? What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OK. 너무 힘들죠. 나 커지거든요. 나 커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문자. 월둥아리 동물이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준비됐습니까? 잠시만요. Twelve animals are running. 아쉽다. OK. 근데 learning. 배우고 있는 중이다. 어. 말이 되죠. OK. learning. 이렇게 발음하는 게 우리처럼. running. 러닝. 러닝. 알 발음. 알 발음도 할게. 다시 한 번 해볼까요? 한 번 더요? Twelve animals are running. 어? 이게 똑같이 안됐어. Twelve animals are running.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OK. 왜 안 돼요? Twelve animals are running. OK. Twelve animals are running. OK. 12. 그러면 어떻게 쓰죠? 12요? 네. 12. T. W. E. L. V. 12번째는 어떻게 써요? 일단 소리는 뭐예요? 12번째. 12. 쓰기는? T. W. E. L. V. F. L. V. TH. 12.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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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째가? 어디가 틀렸지? 많이 틀렸죠. 지난 시간에 12번째였으면 틀렸을 뻔했다 이랬으면. 네. 맞아요. 그러면 12번째도 익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익혀졌어요. 어. 저기 다시 말할게요. P. W. L. F. L. F. P. H. 예요. 2. F. 2. 엘게어가. 2. W. T. W. 까지 맞는데 E니야, L이냐. F 소리를 F 소리로 바꾼다 안했나요? F 소리를 F 소리로 바꿔야 뒤에 F 소리 내기 편하다고 했어요? 왜 부기를 해놓어? 12 slash 12 네? 슬래시를 넣으니까 잘 안 넣는데 너무 발음이 좋으시다 12 12 12 12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12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요 How many animals ar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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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계속해서 준비됐죠?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준비됐죠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잘했다 And the horse comes seventh And the horse comes seventh And the horse comes seventh So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The mouse comes first 덜을 자꾸 덜을 뭐 원래는 붙이는 게 맞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됐어 이렇게 됐죠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And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이제 다 듣고 싶어 더 마우스요? 네 아 아 What?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First는 첫 번째고 그래서 일은 뭐예요? 일은 세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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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use comes 9th, and the dog comes 11th. 왜 마우스가 나옵니까? 다시! 뭐라고요? The monkey comes 9th, and the dog comes 11th. 걔는 11등. 그럼 10등은 누구였더라? 10등 저 알아요. 양이에요. 뱀이야? 양양. 양이야? 양이지만 딱いや? 네. 어우? 그래? 자, 계속해서? The pig comes last. 애초에 몇 마리가 튀기 시작했어? 왜 두마리요? 그럼 마지막으로 몇등이야? 12등이요? 12. 12. 어? 네. 오케이. 왜요? 승희 씨 형 다 친 건가요? 난 다 친 겁니다. Animal race is beginning. beginning. Well the animals are running.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The monkey comes ninth, and the dog comes 11th. The pig comes the left. Perfect. 다행이다. Excellent. Nice shot. Good job. Good job. Wow. Good job. Şş.